나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식사 안 하시네요? 아직 식사하기는 이른 시간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통화할 일이 있어서요 뭘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자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아 별론데요 고민 있어요? 네? 분위기가 좀 달라요 평소하고 그래요?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표정이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잖아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님께 도움 청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? 남한테 도움받는 거에 거부감 있는 거? 거부감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도움은 필요 없단 거예요 내 말이 맞네 그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긴 있단 거네요? 나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벽은 엄청 쳐 누가 자기 좋아한댓나? 내가 관심이 없지 않나요? 노은이와 함께하는 사람들